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오늘이 그날이다 이런 표현은 조금 자중을 해주세요. 왜요? 좋은 날이란 뜻이죠. 예승들이 들으면 화를 냅니다. 월급날 하고 그날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이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고. 이 얘기 좀 보죠. 국기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7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78만 명. 저희가 마지막 확인했을 때 78만 명이었는데 이거 접속 폭주 때문에 대기 시간만 1시간 넘는다고도 하고 청원 기간 다음 달 20일까지라고 하니까 이거 100만 명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지금 이 분위기는 여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김태윤 앵커께서도 법률가잖아요. 이게 탄핵 사유가 돼서 70만 명이 넘고 8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안 그랬죠? 아니 어쨌든 지금 뭐.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게 후진을 해도 너무 후진을 한다.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21대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탄핵.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이 특검.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습니다. 1인 우상화. 1인 정당이죠. 그걸 1극 체제라고 신문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1인 우상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북이 김정은이가 배치 새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배치만 만들면 북한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거하고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역사의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을 위한 법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폐기했던 방송법 그대로 다 냈죠. 그리고 탄핵 얘기하죠. 특검법 내죠. 그리고 정당 하나는 지금 당 대표 출마자를 못 찾아서 지금 찬반 투표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추대하는 형식을 하느냐 이걸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우상화 시대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언론에서 제대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잠시 후 해보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게 왜 탄핵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 쉽게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탄핵 사유를 쭉 적어놓은 게 보니까 박정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 수사 외압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 냄물받았다. 그 300만 원짜리 디올 백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 위기를 조작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전쟁 위기를 조작했다.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등등등.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재 결정문에 탄핵 사유에 대해서 아주 민각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령 뇌물죄 같은 범죄가 있었을 경우 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권력의 사유와 민주주의적 메커니즘을 어떻게 파괴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에 대한 어떠한 없이 박정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 그 뚜렷한 정보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로지 특권과 탄핵을 계속 밀어붙인다. 그런데 본인들은 어때요. 그걸 밀어붙이는 이재명 조국 두 분은 어떤 거냐 말이에요. 심지어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행을 선고받고도 국회의원이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바꿔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권력을 잡았을 때 강도에게 권력을 맡겨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할 건 이 국회 청원 국회 청원 이제 국민들이 올린 거잖아요.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청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탄핵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을 보고. 지금 우리도 민주당에서 밀어붙이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80만 90만 나아가는 숫자 중에 80% 90%는 민주당 지지자겠죠. 그럼 일단 추정입니다. 물론 추정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님. 일단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요건이 있냐 없냐라는 건 국회에 통과되고 헌재에서 판단하고. 아니 탄핵 요건이 있다면 법사위에서 본회의 회복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80만 명.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이 문제를 기재를 할지. 본회의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며칠 만에 79만 명이 넘었는데. 이 민심 자체를 여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냥 해프닝을 이렇게 아침에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처리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죠.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장난질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요. 민주주의가 앞으로 진전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계속 벌이는 겁니까. 난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를 좀 다른 주제를 볼게요. 변호사님 이건 어때요. 김준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로. 이태원 참사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회고로고 소개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죄송합니다. 동산 대통령실에서는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준표 전 의장은 좀 수습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해프닝인가요. 지금 대통령과 만났잖아요. 그리고 독대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독대에서. 독대했었죠 당시에. 독대에서 나눈 얘기를. 지금 국회의장에서 퇴임을 하지 말자. 회고록에 고청 기재를 해서 다 내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로히 윤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서 이런 회고록이 나왔다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현직 대통령 임기안이고. 그리고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 퇴임을 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회고록 올렸는데 그 안에 이런 식의 논란을 일으킬. 엄청난 논란을 일으킬 사항을 내가 보기에는 별 숙고 없이. 아니면 숙고를 했다 그러면 아주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낸 것이죠. 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는 정치적 미숙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김진표 의장이 정치적 미숙함이라고 렛대를 붙일 정도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한두 분 뵌 적이 있는데 현장이 점잖으시고 차분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둘 사이에 나눈 얘기를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서실에서는 왜곡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왜곡했다. 뭘 왜곡했다는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면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리거든요. 진실 공방으로 들어가면요.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리잖아요. 전직 국회의장하고 현직 대통령 국가에서 어전스열 1, 2위가 진흙탕 싸움을 부린다. 이 말을 했네 안 했네. 그것도 전 세계 코미디 같은 해외 토픽으로 나가겠죠. 제가 보기로는 이제 윤 대통령은 입을 꽉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나는 김진표 의장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논란을 부를 말을 그 책에 적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의도로 방금 물려나는 양반이 회고록이라는 걸 냈는가. 참 그렇습니다. 그 의도를 짐작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앞으로 회고록 써야 될 일이 또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의도 정치적 의도 뭐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글쎄요. 자기의 존중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누구처럼 정치적 미숙함은 더더욱 아닐 것처럼 보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정치평론을 몇십 년을 해오면서 정말 요사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아프리카를 밀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프리카 민주주정 같은 아주 후진적 민주주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김진표 전 의장이 국가원서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맞냐라는 논란과는 별개로. 그걸 별개로 하면 안 되죠. 그걸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공개를 한다는 자체가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굳이 나는 정치적 미숙함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는데 내가 지금 깜짝 놀랐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 말씀은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의도밖에 돼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진짜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글쎄요. 용산 대통령에서는 외국이다. 비슷한 얘기는 했겠지. 전혀 긍금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쉽게 말하면 이태원 참사가. 비슷한 얘기 했을 거다.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논란을 일으킨 건데 사실 대통령실에는 온갖 첩보가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는. 가령 이런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면 당시 국정상황실에 아마 한우섭이라는 사람이 실장을 했을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그 사건을 제대로 보고를 못 내서 언론에도 구수수에 올랐는데. 그때는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보고는 잘 된 거로 보도는 돼 있습니다. 보고는 최초로 대통령실에 잘 됐지만 대통령 상황실에서. 내가 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제가 또 특정인을 또 비반하는 쪽이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당시에 여러 가지. 가리 서장 용산서장이 어쩌고 구청장이 어쩌고. 그리고 어떻고 이 원인은 무엇이다. 이런 온갖 논란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온갖 첩보들이 상황실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대로 페이프를 딱 만들어서. 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왜 하필 그중에 아주 좀 극단적인 어떤 업모론.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건 뭔가 하면. 뭔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윤 대통령을 너무 엄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런 골목길에서 사람이 150명이 넘게 그렇게 희생이 되느냐.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업모론이 있다. 이런 식의 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눈이 부직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하자.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수사를 다 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어떤 업모론에 부합하는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업모론에 그친 건데. 그럼 업모론 유포자를 수사하라는 지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업모론에 대해서 당시에 수사는 다 했죠. 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문자들을 업모론에 그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은 지금도 업모론에 빠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김진표 의장은 그 당시에 나누었던 수사할 당시에 윤 대통령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한참 수사 중이다. 경찰에서. 이러니까 이거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이상민에게 사표 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내면 그게 뭐가 되느냐.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걸 김진표 의장은 업모론에 빠져서 이상민의 해임을 거절했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보기에 김진표 의장이 좀 오버를 하셨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금 있는데 대임을 한 뒤라면 또 모르겠는데 굳이 지금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전당대회 양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좀 보죠. 이 배신자론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대한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대표로 한동훈. 이 구도가 좀 흔들릴 거로 보세요. 어대한 또 대명 이렇죠. 확대명 얘기 좀 나왔어요 지금.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대명은 어째도 대표는 이재명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럼 어쨌든 어대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1대3 구조로 부르는데 가령 원희룡 대표가. 원희룡 후보. 원희룡 그렇죠. 후보죠. 원희룡 대표 후보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이 어제 오늘 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은 아주 한동훈 전 비대변장하고 각을 꽉 세워가지고 자기가 3명 그룹에. 지금 말하면 여기도 이제 들쭉날쭉한데 나경원 원희룡이 지금 당심도 민심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차피 결선 투표를 노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 비한동훈 가는데 자기가 비한동훈 대표주자가 가기 위해서 아주 뻔찌를 세게 날렸더라고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예. 배신자 아니냐. 너 배신자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는 사치인과 공치인 거로 나누자. 사치인 것은 모르겠는데 공치인 것은 나를 국민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는다. 이거 보면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본인이 총선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게 바꾸 말하면요. 백서를 내야 될 사람은 조중훈이 아니라 한동훈입니다. 총선 패배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될 사람은 조중훈이 아니에요. 나는 처음에 조중훈이 백서를 만든다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중훈 의원이 왜 백서를 만드느냐. 한동훈이 만들어야지 총선 패배의 책임자가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패배를 했다. 그래야 거기를 다시 그지를 않죠. 그 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백서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내다 없이 비대위원장을 딱 살펴로 쓰고 두 달이 지나더라면 나 다시 당대표 하려고 하고 톡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 놀랍게도 자기가 공천을 주었던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동원을 해갖고 청년대표원까지 런닝미터로 삼았더라고 진종호. 내가 보기에는 참 기가 막혀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노외한 정신이었나. 그리고 자기에게서 권력이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정신이었나. 국민을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빼앗기는 것 자체를 실권을 겁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에게 미래가 없다. 이분은 가령 국민을 겁을 내면 이분에게 나는 미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떻든 국힘에 있는 지도급 인사들 중에서는 가장 대중의 신망을 받고 있잖아요. 비록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했더라도 그러면 본인에게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의 도량도 늦추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해안도 기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량만 늘었다. 비대위원장 딱 삽혀쓰고 두 달 동안 돼서 폴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그것도 자기가 공천을 했던 비례대표 의원들을 런닝메이트로 다 만들어서 자 우리 쉽게 말하면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신 때린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거 공직인 거 사직인 거 구분 좀 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참 보면 기가 막혀요. 과연 그런 식으로 공직적 사직으로 구분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는지 본인이 가슴을 쏟아놓고 생각해보면 잘 알 겁니다. 본인이 20년 이상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라인으로 커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황까지 발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굳이 공직인 거 나누고 공직인 거 따로 보고 사직인 걸 따로 봐? 그럼 코비디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어대한 분위기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이 배신자 프레임. 나는 흔들리든지 흔들리든지 않든지 간에 이래서 나는 국민의 힘의 미련은 이제 없다. 왜요? 나는 요사이 국민의힘 뉴스를 보면 진짜 좀 비방송 용어로 말하면 화닭지가 나서 안 봅니다. 그럼 이번에 4명 중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보면 정말 하는 말들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의전 같은 건 전혀 안 보여져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잖아요. 오로지 지금 정책이라고 제대로 나온 것이 나경훈 의원이 낸 핵무장론. 그거는 좀 눈이 번씩 뜰 것 같은 거. 그것도 우리가 이미 15년 전에 제가 국회 토론회에서 핵무장론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원래 당내 전당대회에서는 정책 얘기 많이 안 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민심이 왜 지금 떠나 있습니까? 왜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21%에서 많으면 26% 20% 초중반대의 갤립 기준으로 갤립 기준으로 왜 이 20% 초중반대에서 현하지는 못하고 있겠어요? 뭔가 하면 부정평가 원인 제 1위가 그겁니다. 물가 그다음에 경제 민생. 그러면 변호사는 보시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4명의 후보로서는 국민의힘이 다 미래가 없다. 누가 되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소한 이 4명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자를 1회 만들고 물가를 이렇게 잡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한번 보겠다. 경제 얘기를 해야 된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지. 늘 하는 얘기가 한동훈은 배신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나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지금 그것만 이슈가 돼 있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게 무슨 아프리카 민주정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시신가.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 좀 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8월 18일입니까? 전당대회가.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1인 우상화 뺐지만 여기 안 따랐다 뿐이지. 여기 이재명 뺐지만 안 따랐다 뿐이지. 민주당에 이재명 외에 누가 다른 사람이 나와서 도전을 한다? 김두관 의원은 아직 결정 못한 것 같던데. 김두관 의원이든 가피 이인영 의원이든 도전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인영 의원은 신체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슬림 도전한다고 합시다.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걸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일종의 김두관 의원이 만약에 도전한다고 하면. 굴색 가축이겠죠. 모양새 만드는? 이게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거기서 가장 고민하는 게 그잖아요. 흥행이요? 아니죠. 흥행이 이미 안 되는 것은 이미 확증이 되었고 물 건네 갔어요. 그래서 컨베진 효과는 전혀 없어요.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추대 행식으로 하느냐. 아니 찬반 투표를 하느냐. 이 찬반 투표를 하면 더 코미디 같을 거고. 차라리 추대 행식으로 하면 이게 마치 이북 노동당처럼 보일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북 노동당도 투표를 합니다. 손 들드다고요? 손 다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만장일체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합성하게 보세요. 지난 공천 때 미래의 어떤 삭을 삭 다 잘라버렸잖아요. 원내대표 지낸 사람 홍영표 박광훈 같이 하시고 목 잘라죠. 박용진 세 분이나 죽여버렸죠. 이게 지금 그래서 1인 정당을 만들어놓고 하기 좋은 말로 일극체제다. 신문사슬에 그렇게 비꼬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본인은 당대표 재출발을 위해서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받으러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물어보면 일체 답변을 안 해요. 본인도 아마 명구스럽겠지. 알겠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 이러다가 가령 이재명이 낙마를 한다. 가령 이번 10월에. 만약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법률가들이 만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가령. 미래의 미래의 얘기니까요. 기본기를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토지용도를 4단계로 상향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이라고 얘기하면 그는 비법률가적 말씀이고 어쨌든 10월 초에 선거법 사건은 선거법이 만약에 선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커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나는 민주당도 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최소한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과 맞먹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버금갈 수 있는 후보들은 한두 명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삭을 다 잘라버리면 결국 그 폐는 고스란히 우리 정치판에 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초 남았어요. 오늘의 비책은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30초. 오늘의 비책이요? 윤 대통령 얘기 들을까요? 뭐 이왕이면 지금 내가 여야 다 공격을 했으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을 좀 해. 어떤 비책? 최상병 특검 갖고 왜 그렇게 자꾸 고민을 하느냐. 나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만 윤 대통령 같으면 최상병 특검 받겠다. 다만 특검은 우리 변협에서 출전한 4명 중에 객관적으로 해서 2명을 올리도록 해라. 민주당에서 1위로 하지 마라.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바뀌었어요. 내가 대통령 같으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희 특검도 바뀌었어요. 전원책의 비책이었습니다. 김근희 특검입니다.